가시나에 이어서 주인공 제가 정말 2018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재창 기자님 기사 제목 그렇게 되셨어요 주인공은 나! 이렇게 내주셨으니까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선배님 빨리 가셔야죠 늦었어요 저 늦었대요 가야된데요 죄송해요 진짜 네 충분한 이야기를 같이 읽었어요 왜 그러세요?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제 선미씨의 쇼페이스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신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외부의 주차도 저도 썼는데 그 주차 넘버를 적어야만 무료로 출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